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사상전쟁 그래서 권력을 얻어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강제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상을 몰고 가는 거죠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진공상태가 아니고 누군가 권력을 획득해 가지고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세상을 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다 사이좋게 잘 살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가지고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판 문화전쟁은 한국의 좌우익 대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자파와 DEI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박은주 기자가 글을 쓰셨죠 미국판 강남 자파는 왜 박살났을까 이게 DEI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볼티미어 지역시문에 실린 시위사실 사진 미국에서는 DEI 법을 두고 찬반 시위가 찢어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소수자 이름들이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또 성전환자에게 얼마나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연방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그걸 강제화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다양성, 다이버시티, 공정성, 에큐티, 포용성, 인클루전, 약칭 DR한 진보적 가치가 득세해왔다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치인데 이걸 연방정부가 무리하게 법과 제재를 통제하자 사회가 찢어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제가 보도를 드렸죠 학교로 들어간 다양성법이 보통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법으로 해석됐다 캘리포니아 등 진보직인 주에서는 초등학생도 교사와 상담해서 연방정부 돈을 받아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학교는 이 사실 자체를 부모에게 알릴 수가 없다 일론 머스카가 엄청나게 격노한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략 DI법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런 소위 DI법 문화전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토프 루포는 트럼프의 키가 되고 그리고 선의를 위해 가지고 DI법을 종식시키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토프 루포란 분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평등법 DI법이 갖고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나선 겁니다 아주 미남이네요 크리스토프 루포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자이고 작가입니다 이분은 그런 부당한 DI법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학과 그리고 사업계 그리고 정부와 투쟁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좀 더 맑아지는 거죠 이분이 플로리다에 있는 니우 칼리지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거기서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참 저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 연방정부의 돈을 사용해서 성전환을 해 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콘텐츠를 이 콘텐츠를 한번 분석을 시켜보니까 이 기사는 크리스토프 루포가 트럼프의 귀에 들어와 다양성 형평성인 포용성 DI 정책을 종식시키려는 그의 계획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프 루포시는 학계와 대기업의 DI 이니시티브에 강력히 반대하며 미국 대학들의 재정지원을 처리하겠다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I 법을 강제하면 미 연방정부가 지원을 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편으로는 교육제도의 변화와 계획을 주장하며 언론에 널리 알려진 크리티컬 레이스 이론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그런 급진적인 인종주의 이론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루포시가 갖고 있는 비전은 미국 사회에서 그런 차별을 종식시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차별을 종식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 보시면 문화전쟁은 사회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분쟁을 가리키고 교육과 정책에서 보수파와 진법파 간의 갈등을 포함합니다 D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포용적인 환경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 것을 뜻합니다 용어 해설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해왔는가를 보면 루포는 보잉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의 다양성 관행을 공격하며 그러니까 대중들이 활동가들이 기업에게 압력을 넣을 거 아닙니까 기업의 CEO들도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민주당이 주도한 이런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기업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의 부통령 당선자인 JD 반 벤슨은 루포 씨를 두고 대학에서 탁월함을 회복하려는 운동의 주요 목소리이고 루포 씨가 학생들을 극단적인 좌파 신념이 아닌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도록 조육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JD 벤슨 미국 부통령 당선자는 상당히 이름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지만 생각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책자가 굉장히 강한 어떻게 저렇게 반듯한 생각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내린 판단인 겁니다 학생들을 좌파 이델로기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운동가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 크리스톨 루포 씨는 미국의 대학과 대학들이 좌파이에 장학되었다고 보고 있고 DI 관행을 치솟은 학교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여러분들 대학의 좌파 지배가 강한 지역이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일 하버드가 있는 데가 메사추제스 코네티칸 이런 데가 굉장히 심하죠 뉴욕 그 다음 이쪽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렇게 극단적인 인종이론을 루포 씨는 악당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국 사회에서 확산되는 현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보시게 되면 제이름 역사관은 이런 거죠 한일 간의 문제를 볼 때도 19세기에 어느 시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9세기에 활동했던 여러분들 일본인 지식인이나 한국인 지식인들은 다 제국주의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노예제가 여러분들 기준이 됐던 시대에는 미국에서도 노예제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러분들 극단적인 인종주의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불만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를 갖고 여러분들 한일 문제를 보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큰 차이인 겁니다 저는 제국주의 시대가 융성하던 시대는 한일 지식인이나 한일의 지도자들도 다 제국시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들 크리스토프 이름 콜롬부스 이름 동상도 허물고 남부군을 지휘했던 리 장군도 동상도 허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뒤틀리게 되면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여성들 가면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그게 이러면 다 교육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잡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죠 이 방송이 자기 중심을 잡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이 되어 가지고 무리를 지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루포시의 목표는 인종에 따라 행동이나 특별 대우를 규명하는 규제를 제거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극단적 인종주의나 DI를 대중에게 악마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 정부 기업의 정책을 유지하는 행정국가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좌파 이데올로 훈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이 나가게 된 평생 동안 그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슬픈 일인 거죠 세상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이데올로기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여러분들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사상전쟁 문화전쟁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연방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생도 성전환할 때 여러분들 돈을 지불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반듯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듯한 생각을 생각 하나만으로 반듯하게 되면 세상을 당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피해자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성이니까 피해자고 한국이니까 피해자고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피해자고 뭐 하니까 피해자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이 기대론이야 다른 게 아니라 피해자고 항상 당신들이 못 배웠으니까 피해자고 당신들이 못 가졌으니까 피해자고 당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자고 당신이 여성에게 피해자고 당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피해자고 이렇게 피해자고 피해자고 이렇게 피해자고 이렇게 피해자고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크리스토퍼 루프라는 사람이 너무나 분노했겠죠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투자해 가지고 그 운동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정치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힘을 더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